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포장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어떻게 포장을 찾아서 이길까요? 슬길에 보시기 바랍니다. 포장으로 이긴다? 포장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공작이 필요하겠죠?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차가 장군을 칩니다. 그럼 차로 막을 수밖에 없죠? 이때 차를 때립니다. 공이 올라오면 막아떼면서 포장 이 포장입니다. 이렇게 막아도 살짝 뛰면 막을 길이 없죠? 다시요. 차로 장군 치고요. 차로 막을 것입니다. 먹는 수밖에 없죠? 막아떼면서 포장 이렇게 포를 막는 수밖에 없는데 넘어가면서 포장을 치면 간단히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